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세 가지 가정이 동반되어진다고 저번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나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전했어요 둘째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어떻게의 은혜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또 통과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신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요셉은 이 형들에게 노예를 팔렸죠 요셉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평생 자신의 신분대로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외국인 어린 노예였던 요셉이요 이집트의 장군의 그 집안의 총책임자가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집안에서 요셉을 다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죠 이제 살만한데 그 장군의 사모님이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사모님은 포기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수진은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은 시험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감옥행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렇게 꼬이고 억울한 인생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너무 황당한 현실을 즉시하고 다시금 나의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생을요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몇 개월 이 몇 년 동안은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노력으로 의지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 마음의 그 깊은 상처와 그 아픔까지는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한 번 감옥 생활을 볼까요 요셉의 그牢야의 생활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냥 태생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또는 내 안의 분노 이런 감정 화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렇게 너무 착한 천사라서 그런 걸까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그 앞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마지막에 세実히 노야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前의節에 이런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은 그 억울한 그 감옥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서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 닉 브이치치를 알고 계시죠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 친구들한테 몬스터, 엘리언 이런 놀림을 당했대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녀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10살에 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자신의 무덤 앞에서 너무나도 슬피 울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리고서 나를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남겨질 가정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대요 残고 있는 가족들의悲しみ을 묻고 자신이 이命을 다스려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성도 여러분 나를, 나의 무너진 삶을 세우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믿어질 때예요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번째 가정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신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강한 믿음의 용사를 내가 찾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를 어렵게 공경에 빠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버텨봐 고생해봐 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마음이 녹아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결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요 주가 아났다을苦심해 우애させて 아났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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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났다 それは人은 빵만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지 人은 주가의 입장에서 모든 것만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아났다도 아났다 아났다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 과정이 지났으니까 이제 너에게 축복만 남겨줬어 저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이제 인도할 거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왜 우리에게 좋은 땅, 이 맛있는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 이래 봬도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가끔 저에게 지나가면서 짧은 딱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세요 먼저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선 좋겠다 그 한마디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모양은 모두가 다르죠 하지만 각자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때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해요 몇 달 전에 제가 그러했어요 회사에서 잘못돼서 엄청 깨졌어요 이런 저의 무능력에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주의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너무 낙담이 되었어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 같고 내가 맨 짐이 가장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힘들다, 지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낙오자가 아니야 뜬금없이 낙오자라는 단어에 조금 생소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어진 거야 그런데 그 또한 또 저의 마음이었어요 매일매일 몸은 바빠서 힘든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의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주님! 저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더니 주님께서 이번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종인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안 늦어진 사람이 있니? 그러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했어요 주님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인아 그들은 늦어진 것이 아니야 ところ가 종인,彼らは遅れていたんじゃなかったんだ요 정확한 나의 때에 움직인 거야 그러니 너도 나의 때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받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부족함, 나의 힘듦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마자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앞에 이 세 가정을 먼저 말씀하신 걸까요 낮아지는 자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외쳐도요 그냥 단지 네 옳습니다 지당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단지 고맙도무な言葉です 当たり前な言葉ですね これに思って 通り過ぎてしまうからです 안타깝지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보다는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말씀만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른 삶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듦과 부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dermal에 감사합니다.